로우프로 러너 시리즈는 이렇게 카메라 존과 디바이스 존으로 나뉩니다. 이렇게 하단부에는 외장하드나 기타 부속품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보관하는 공간이 있고 커버 쪽에는 이렇게 악세사리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메모리를 넣는 공간도 있고 상부에도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커버를 오픈하면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상부에도 파우치 형태의 공간이 존재합니다. 이렇게 디바이스 공간과 카메라 장비를 넣을 수 있는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 프로 러너 시리즈의 특징입니다. 감사합니다.